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 오늘은 여름 스타일의 봄룩을 튤립님이 선보여주신다고 해서 제가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룩입니다 어떤 스타일이죠? 민트색인 것 같습니다 약간 하늘색이고 진짜 얇아요 얇고 좀 여성스러운 결혼식 카빙룩에도 손상 없을 것 같죠?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다음 옷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여름 룩입니다 굉장히 샬랄라해 보이는 룩이네요 아까보다 이게 더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허리를 딱 하실 수 있게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네요 이거는 되게 샬랄라 하죠? 네 굉장히 예쁩니다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? 네 이거는 하늘색입니다 네 굉장히 예쁘게 잘 입으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빛TV 였고요 저희 채널에서 여름 룩 한번 소개시켜봐 드렸는데 구분장 신상이라서 굉장히 예쁜 것 같았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대라서 신발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구매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인터넷에서 5만 알반데요 할인해서 3만 9천원이에요 네 3만 9천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빛TV 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